네 빛나테크의 빛나티그보 입니다. 남동공단에서 서버 프레스에 들어가는 서버 압착 프레스에 들어가는 서버 드라이버 술이 들어왔습니다. 350톤 압착 프레스로 인해서 성형 철판을 굴곡지게 성형해주는 압착 프레스입니다. 드라이버가 이상이 있어서요. 자꾸 오버커렌트가 걸려서 술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헥트에 준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람 안뜨구요. LED 램프에 그린그린 하면서 램프가 정확하게 돌아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 없구요. 잘 돌아오구요. 퀵 불러서 바로 남동공단으로 배송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